태풍의 진로는 대기의 지향류, 베타효과, 연직시어, 지형효과, 해수면, 온도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인자들 중 해수면, 온도의 분포는 공간적인 특징에 따라 태풍의 이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해수면 온도 경도의 분포가 태풍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일 경우 가장 큰 변화를 보이며 해수면 온도가 더 온난한 지역으로 가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5호 태풍 독수리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5호 태풍 독수리로 인하여 해수면 냉각 효과가 발생하여 기이어 발생하는 6호 태풍 카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재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의 세력이 6호 태풍 카눈으로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쿠지와라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세력 확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고 강한 5호 태풍 독수리는 필리핀 동쪽 해상, 그리고 기이어 발생할 수도 있는 6호 태풍 카눈은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 가능하며, 이 경우 강한 태풍인 5호 태풍 독수리에 의해 변한 대기장의 영향으로 인하여 해수, 냉각 효과로 인한 해수면 온도 경도의 변화가 발생하여, 후행 태풍인 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동쪽으로 편향될 수 있으며, 이는 6호 태풍 카눈 역시 중국 광동성이나 저장성 방향으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2023년 7월 21일 오후 1시에 5호 태풍 독수리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후 1시 현재 드디어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98W 열대여란에 대하여 레드칼라 서클로 수정 업그레이드하여 추적 감시 중에 있습니다. 이제 24시간 이내에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금부터는 이 태풍의 강력한 기압이 주변 기압 배치를 주도하게 되면서 지향류에 따라서 태풍이 움직일 것이므로, 지금부터의 태풍의 움직임은 이제 곧 태풍의 진로 방향을 진작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1일 오후 1시에 태풍 진로를 살펴보면, 미국 기상청에서는 5호 태풍 독수리가 944헥토파스칼까지 힘을 키워서 일본 오키나와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944헥토파스칼로 더욱 힘이 강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25일 새벽부터 필리핀의 수도인 마닐라로 북상하는 저기압 세력이 5호 태풍 독수리에게 흡수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라도, 이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여 마닐라로 북상하는 저기압이 돌연 태풍급으로 발달하게 될 경우에는 쿠지와라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유출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쿠지와라 효과는 열대저기압이 1000km에서 1500km 정도 근갑하면 쿠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서로의 세력이 비등하면 두 열대저기압이 서로 합병합니다. 반면 서로의 세력이 확연히 차이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쪽에서 간섭효과를 지배하고 작은 쪽이 그에 종속되어 그 주변을 맴돌거나 더 큰 쪽에 잡아먹힙니다. 따라서 서로의 세력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현 상황하에서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자다먹으면서 세력이 확장하여 944헥토파스칼까지 세력이 커진 것으로 이해가 되며 이는 이 필리핀 서쪽 해상의 저기압 세력이 어느 정도의 세력까지 커지느냐에 따라서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294년 13호 태풍 더구와 14호 태풍 엘리의 경우에서처럼 서로 간섭효과를 일으켜서 한반도 쪽으로 가던 13호 태풍 더구와 14호 태풍 엘리가 서해상에서 발이 묶인 듯 멈춰있다가 중국으로 서진하였고 2023년 5호 태풍 독수리 역시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줄곧 계속하여 주장해온 경우는 바로 이 경우인데 필리핀 루손섬에서 계속하여 정체하여 멈추어 있는 경우를 며칠 전부터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는 모의하였는데 이것은 후지와라 효과보다는 다른 기록 데이터에 의한 것이겠지만 여하튼 이 경우라면 5호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루손섬에 묶여있을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며 이 경우 미국 기상청의 모의 결과와는 다르게 27일 목요일 대만을 관통하면서 28일에는 중국 저장성에 상륙하는 시뮬레이션이 맞을 수도 있다는 유추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어느 정도 크기의 저기압이 발생하느냐가 5호 태풍 독수리의 세력과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서쪽 해상에서 마닐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호 태풍 독수리 선행 태풍의 해수 냉각이 강화시킨 해수면 경도가 후행 6호 태풍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6호 태풍 카누은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진로를 틀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 현재 기압 배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10호 태풍 10호 10호트